뭘로 끌어내냐고 서랍을 일해도 잘했고 저래도 잘했어요 2115원이네 시간이 돈 버는거야 시간 절약하는게 여기 모여있잖아 여기 모여있잖아 여기 모여있어 조심해야돼 우리집에 있는 스팅타님이 완전 새건데 이거를 만원에 팔아서 내가 2만5천원에 팔으려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지금은 안팔리고 놔뒀다가 가을 좀 팔면 지금은 많이 안필요 가을 좀 더 새거가 아니면 안샀는데 얘는 새거야 이렇게 부피 안크고 이런거는 사놔도 돼 이렇게 큰거는 안샀는데 찾김만들 수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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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